잠시 뒤 발사하겠습니다. 따로 발사했습니다. 좀 이동을 한 10초쯤 이동. 위성을 하고 또 나머지 기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위성이 분리되어야 되므로 공기가 없는 고도 한 10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폐렁을 분리시키는 거죠. 지금 아래쪽 화면에 나오는 폐렁이 분리되고 지금 3분 35초 금전이 지나면서 분리됐다고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발사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계십니다. 발사지휘센터에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5단계까지는 이상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상황이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발사지휘센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발사지휘센터에서 현재까지가 높은 기회가 되신 거죠. 지금 발사지휘센터에게도 juntos 발사지휘센터의 служ гораздо 3분 96%